이겨멘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로블록스 친구들과 함께 구멍에 몸을 맞춰서 넘어가는 게임인데요 오늘 2대2로 진행하고요 리아랑 나랑 팀이다 나랑 택택이 팀이야 택택이 첫 번째 주자로 들어가는데요 과연 아 이거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지 물고나고 거기까지 화려한 퍼포먼스 빨간 팀이 10점을 가져갑니다 과연 다음은 누굴까? 오 나야 긴장돼 뭐야 이거 뭐야 머리에 몸으로 들어간다 리아야 리아 나 믿지? 머리가 커서 실패했습니다 리아야 미안해 괜찮아 우리가 어차피 마지막 순이자라고 나 믿지 뭐야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? 어렵다 이거 나 믿지? 가자 와우 팀 라운드를 성공하면 20점을 주나? 네 와 역전의 기회야 너무 어려워 할 수 있어 리아야 우리 성공하면 되겠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다이빙 오케이 하나 둘 고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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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이..이게 아닌데? 으하하하하하 잘 좀 해보지? 리아야 잘해보자 자 팀 라운드 오! 어 이건 쉬워 일단 난 쉬워 넌 알아서 해 오케이 그럼 내가 가운데로 갈게 네가 하나 둘 셋! 아악! 아... 성공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도 예에에에 아 이럴 수가 레드 팀 승리구요 축하드립니다 이기면 자 다음 게임 갑니다 이번에 나 누구의 팀? 어! 또 리아랑 팀이야? 어! 또 이기겠다 또 이기겠다 리아야 보여줘 실력을 보여줘 아 이거 뭐 너무 쉬워서 뭐 할 게 없네요 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오오오오 오 물구나물 섰다가 그냥 바로 점프해서 들어갔네 잘하네 어 야 그 다음 택배기다 택배기 못할 거 같은데 어? 와 진짜 어려워 왜 나만 항상 이런거야 타이밍에 맞춰서 저 뺑뺑이 도는 거 했다고? 바로 나이야! 요맨아 너희가 졌어 이번에도 말이야 아니 10점 10점이야 아직 요맨아 성공할 수 있지 믿으라고 왜 쉬운 것만 나와 이쪽 팀은 자 이번에는 다이빙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미아야 이길 수 있다 우리 이겼어 미호한테 어려운 게 나온다면 승산 있습니다 제발 쉬운 거 나와라 승산 있구요 어? 뭐죠? 겨울왕국인데요 뭘 해야 될까요? 앙끼? 앙끼 나오고 살았다 똑똑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스코어입니다 바로 팀전이죠 니아에 집중하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잉혀맨 어? 완전 쉽다 아 뭐야 너무 쉽잖아 이거 물구나무 서둬야겠다 어? 어? 앉아버르기 어? 뭐야? 이렇게 여유를 부리다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리아야 우리 합체하자 너 김니아 해 나 잉혀맨 할게 같이 로블록스를 외치면서 딱 들어가자 어때? 잉혀맨 잉혀맨 로블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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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잘하네 안 끼했어 안 끼 안 끼하면 어떻게 두 끼 해야지 진짜 내 자 여러분들 이제 두 판 했잖아요 마지막 한 판 할 건데요 마지막 한 판은 이긴 팀에게 치킨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태택이랑 나란 팀 태택아 잘 해보자 치킨 먹어야지 치킨 먹자 그럼 치킨 먹자 자 이번 이긴 팀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와 이거 진짜 어렵잖아 이거 오 점프 잘 해야 돼 하나 둘 셋 오 오! 나이스! 태택아 보여줘 우와 기대하라구 힘을 내 미오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거 미오 못 할 거 같은데 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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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집게주니까 아, 강해 공작에서도 먹히지 않는구만 웨이 뭐지 이거 이거 누 аб키다 누 Yum 누ebe 아니야 이거는 이거 좀 이거 따이빙이나 이거 안 눕기다 따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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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어 이거? 아 물구나무 속인가보다 그치? 응. 이렇게 해서. 핸드웨이드 참 멍청하구나. 내가 하는 거 잘 보도록 해. 자, 이 크리에.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왓! 나이스! 자, 한 명씩 실패했고요.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. 와, 진짜 떨린다. 제발. 제발.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. 짜잔, 네오예요. 이거 너무 쉬운데, 이거? 서 있어도 되는데, 이거? 이쪽으로 와. 뭐야, 이거. 뭐야, 이거. 앉기. 야, 고래지. 야, 고래지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그치? 아니야,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. 그래. 어려운가. 오케이. 여빵. 자, 이러면 우리 동점 아닌 거 한 번 더 해야겠는데요. 솔직히 말해서. 아직 모르는데요. 누키. 나이스. 오오오 자 그러면 치킨의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불만 없죠? 좋아요 네 좋아요 제발 내 돈이 안 나가게 해주세요 잘해보자 알았어? 우리 둘 이기면 나만 치킨 먹는다 오케이 미호야 제대로 치킨을 생각하면서 해 알았어 비비큐를 생각해 비비큐 으악 야! 왜 너 비비큐 생각한 거 맞아? 다이빙을 너무 빨리 눌렀어 너무 군침을 흘린 거 아니냐고 아 너무 설레서 뭐.. 어? 뭐 탈 거 같아 뭐야? 야아 아니 옆으로 섰어야 하는데 앞으로 섰어 뭐하는 거야 그러게 자 이제 제 차례입니다 간단하게 가뿐하게 깨겠습니다 아 좀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있어? 이쪽? 나이스 와 나 오랜만에 집중해버렸지 뭐야 태택이가 만약 실패할 시 저희의 승리로 돌아가는데요 힘내 힘내 과연 치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밑다운 타이밍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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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태택이 아 이거 좀 힘들어졌는데 아 치열하다 치열해 제발 쉬운거 제발 내가 뒤쪽으로 갈게요 오케이 자들아 미안하게 됐다 응? 안 뛰니 치킨은 우리꺼다 미안하게 됐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뭐야 너무 쉽잖아 그래도 뭔가 실패한 것 같지 않아 어 실패했다 어이없네 이거 실패했다 어쨌든 예 레드TV 승리 이렇게 해서 단미오님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야 안돼 자 여러분들이 재밌게 오셨나요? 그러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럭스 거대쪽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